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강사 김견입니다. 2024학년도 6월평가원 공동과목 해설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우리가 시험 보고 오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 시험에 관련한 여러가지 이야기는 우리 총평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공동과목 4점짜리 전문항 쭉 풀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조금 했었어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데 어떻게 뚫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혹시라도 틀린 문제들 찝찝하게 푼 문제들 또는 내가 못 푼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지 않고 이 해설강의를 많이 켰다 싶은 친구들은 지금 바로 이 강의 끝이고 스스로 다시 한번 푼 이후에 선생님이랑 강의를 비교하면서 들으셔야 훨씬 더 얻어갈 게 많이 있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김견 어떻게 풀지? 라는 게 궁금해서 클릭을 한 친구들 일단 끄시고 스스로 고민한 다음에 선생님이랑 강의를 같이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럼 우리는 9번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9번 보자. 수혈 A니 모든 자연수 엔에 대해서 다음 시간 만족할 때요. 시그마 A니의 값을 한번 계산해봐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끌리시면 안 되지. 일단 첫 번째 보니까 나한테 수혈의 합 주어졌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요. 여기에 일반항을 나한테 분수 형태로 주기는 했지만 여기가 2K-1의 2K 분의 1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거야, 얘들아? 그 오른쪽에 있는 식 N제곱 더하기 2N. 이 놈에 집중할 거야. 아, 나한테 수혈의 합이 주어졌는데 이 놈이 지금 N제곱 더하기 2N이라면서 바로 간다, 얘들아. 이 오른쪽 수혈의 합을 확인하니까 아, 여기 있는 이 값은 N에 관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네. 그러면 여기는 일반항 자체는 등차수혈이겠구나 생각해도 괜찮지. 이게 혹시라도 이 중간 과정이 만약에 바로 가는 게 헷갈린다 싶으면 시그마 자체를 SN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SN이 N제곱 더하기 2N, 상수항이 없는 2차식 나왔으니까 여기는 일반항 N번째 항 자체가 등차수혈이겠다. 맞아. 그래서 일반항 N번째 항, 바로 쓴다. 2N-1의 1분의 1이요. 2N-1의 1분의 1. 이 값은 완전히 첫째 항부터 규칙인 등차수혈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분의 DN제곱으로 시하는 상수항이 없는 2차식. SN 주어졌을 때 일반항 바로 구하는 연습. 2분의 D가 1 되니까 일단 2N 쓰시고. N제일을 대입하면 첫째 항 3떼야 되잖아. 1대입했을 때 3떼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끝났네. 내가 알고자 하는 AN. 아, 아, 부분 분수였구나. 너는 2N-1의 2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놈이 이제 마지막 뭐하래? 시그마만 잘 씌우래. 그럼 부분분수 바로 변형한다. 따라서. A, B분의 1은 B-2분의 1. 그럼 2분의 1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시그마.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2N-1분의 1. 우리 2N 더하기 1분의 1. 그러고 나니까 EU탄항 사이 착고리인 거 바로 보이지. 분의 1분의 1 동일하니까 분모끼리만 봐주면 2N-1, 2N 더하기 1. 두 놈 몇 칸 차이야 생각하면 두 놈의 차이는 2. N 앞에 계수는 2. 그럼 2분의 2. 몇 칸? 한 칸 차이. 한 칸 차이니까 작은 거 자리에 작은 거 한 개. 큰 거 자리에 큰 거 한 개 대입하겠다라는 연습 많이 했네요. 따라서 바로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너는 2분의 1에 1 대입하니까 1분의 1 되겠고. 마지막 10 대입하니까 21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21분의 20. 이런 약분치니까 답은 21분의 10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절대로 시간 끌리시면 안 돼. 바로 풀어낼 수 있으셔야 된다. 알았죠? 그래서 객관식 보기로 답은 1번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런 부분 바로바로 계산하는 거 익숙하지 않다 싶으면 꼭 아이디어 수혈의 합 부분 다시 한번 공부하자. 알았죠? 그럼 바로 넘어가서 10번 갈게요. 양수키에 대해서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3차 함수로 주어졌어요. y는 fx와 x축이 1.5 그리고 pq에서 만나는 상황 그리고 그 아래에 주어진 것처럼 영역 a와 b에 대해서 a의 넓이에서 b의 넓이를 뺀 게 3이다. 그랬을 때 k값을 한번 계산해봐라고 준 거죠. 그럼 얘들아 문제에서 주어진 그 3차 함수를 생각해보면 그림이 주어져 있고 이미 얘들아 fx라는 식도 주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림이 지금 이러한 상황인 거죠. 만나는 절편이 0, 2, 3 바로 보일 것 같은데 0, 2, 3이다. 그때 얘들아 a의 넓이에서 b의 넓이를 빼라면서 그런데 a는 지금 여기 있고요. b는 지금 여기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정적분이라는 게 부호가 있는 넓이 아니야? 그런데 너는 위에 있고 너는 r이 있네. 그러면 혹시라도 바로 보인다 싶으면 실전에서는 바로 가져가는 거야. 얘들아 a의 넓이에서 b의 넓이를 뺀다. 라는 것은 선생님 당연하게도 fx라는 함수를 그냥 0부터 3까지 적분해버리면 끝이겠네요. 라는 게 보이면 가장 베스트. 그래서 실전에서 바로 보인다면 0부터 3까지 그냥 fx, dx가 답이 되겠고 그 값을 얼마다? 3이다. 라고 준 것 뿐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당연히 되겠지. 괜찮을까? 그런데 혹시라도 선생님 이게 어떻게 바로 가는 거죠? 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만약에 그렇다면 참고 따라 a의 넓이 계산 어떻게 할래? 생각하면 a의 넓이는 0부터 2까지 따라 얘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fx를 적분하시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따라 b의 넓이 어떻게 구할래? 생각하면 b의 넓이는요. 따라 2부터 3까지 fx를 적분하면 정적분이 나오기는 하는데 x축 아랫부분을 적분하니까 넓이와 부호 반대인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b의 넓이다라는 건 굳이 쓰자면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f를 적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얘가 넓이고 얘가 넓이야. 그런데 두 놈을 빼시래. 어? 두 놈을 빼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그러고 나니까 f라는 함수를 0부터 2까지 그 2가 연결고리가 돼서 3까지. 그러므로 이 놈의 정체가 뭐구나? 이 놈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셔도 괜찮고 가장 좋은 건 베스트 바로 가져가는 거. 그래서 0부터 3까지 그냥 한 번에 적분해버리면 너는 위에 있고 너는 아래에 있으니까 걔가 a 넓이에서 b 넓이를 뺀 거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혹시라도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이 과정을 거치셔도 안 될 건 없다라는 거. 그럼 이제 무슨 문제로 바뀌었어요? 계산 문제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는 fx라는 함수를 적분만 잘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0부터 3까지 f라는 함수 그 값 적분하는 거 어렵진 않잖아. 그래서 k 앞으로 뽑아내시고 x, x-c, x-3 그 놈 전개만 빠르게 해주시면 x-c, x-3 그 뒤에 있는 2차식만 전개해서 거기에 x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5x 제곱 그리고 6x 이렇게 된다 확인해도 괜찮을 거 같아. 그래서 이 놈만 우리가 잘 적분을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계산은 다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값으로 계산하면 얘가 4분의 9k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값을 문제에서 얼마를 줬다? 3이라고 줬다. 그러므로 양병 계산해주면 k 값은 3분의 4가 된다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k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객관식 보류의 답은 2번 되겠다는 거. 그래서 의미 파악만 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분이다라는 건 정적분은 뭐다? 부호가 있는 넓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적분 부호가 있는 넓이다. 정도의 의미 파악만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는 거. 그렇죠. 좋아요. 계산하시면 답 되겠고요. 바로 우리는 11번 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